안녕하십니까. SOS 종합관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SOS 종합관리는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공간을 깨끗한 클린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. 상가 청소, 공장 청소, 화재 청소, 소독 방역 등 어떤 작업이든지 안 보이는 곳까지 완벽히 청소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믿고 맡겨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